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시고 아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노래하나 불면서 슬슬 목 한번 풀면서 출발을 해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쪽 동네는 알겠습니다. 이쪽 동네는 물이 좋아서 박수도 잘 치는데 이쪽은 거지도 때거지도 하는데 박수소리가 좀 닿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열심히 박수를 치시면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박수를 바르면 쥐가 자른 줄 알고 백을 다 나와. 그러면 보는 관객 여러분들이 재미있거든. 그러잖아요. 최선을 다하고 할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박수도 쳐주시고 아니 형님들 뭐 치질 걸렸어요?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서있으면 치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앉으세요. 따뜻하게 날로 비집혀 놓고 그렇으니까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다시 한 곡 인사드리겠습니다. 디스코로 가요. 네. 언니 안쪽으로 앉아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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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왜그냥 그러면 에? 영등사람이래야지? 네. 내가 그거 해드릴게 내가. 아이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드립니다. 자유영! 샐벅링링. 쟤쟄煙이. 이완 만들 ع강하지. 하루아 BOY. 헹구 슬에. 쟤쟄. 맨날 놀자きます. 이즈. 쟤쟄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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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